이동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 알겠습니다. 각자 원하시는 도구 위에 지금 위치를 하셨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저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퐁퐁인가요? 홈쇼핑에서 이거 많이 홍보하는 건데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아내가 건강 이런 용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화면에서 누가 뛴다 그러면 오빠 저거 괜찮겠다. 화면에서 누가 흔든다 그러면 저거 괜찮겠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있었는데. 이게 트위스트 주변 기구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운스를. 잘하십니다. 바운스를 하면서 날씬해지길 원하십니까? 흔들면서 튕겨주세요. 하루에 5분만 하면 여러분도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발을 벗고 하셔야 되는데. 벗고. 지하판. 아프네요. 엄청. 그래서 5분 동안 여기를 걸어다니시면 됩니다. 내놓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워프.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복근으로 해보세요.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되네. 그렇게 5분을 하세요. 그래서 운동을 5분간 지금부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열심히 한번 뱃살을 태워봅시다. 흔들어보고. 걸어보고. 돌려보고. 뛰어보고. 김학래 씨. 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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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래 씨. 이거 무지하게 아파요. 문제 맞출걸. 차라리 문제를 맞출걸. 잘 돌리신다. 잘 돌리신다. 멈췄다 돌리는 게 더 아파요. 근데. 명철 씨. 좋아. 뱃살 없어지고 있어요. 잘하신다. 김학래 씨. 뱃살이 그대로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를 기대하면서 우리 세 분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출 거야. 이젠. 무조건 맞추겠습니다.